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수쌤입니다 저는 영어로 이메일을 쓸 때 시작과 끝을 엄청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요 아니 바로 cut to the chase 용건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그래도 저한테 뭐 너는 무뚝뚝해 직설적이야 블런트해 이런 말을 네이티브에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 얘는 인삿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좀 정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구구절절 길게 이렇게 인삿말을 쓰기에는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네이티브가 straight to the point 요점만 간단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따뜻한 가을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항상 고민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은 더 이상 이메일 오프닝 라인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이메일 오프닝의 끝판왕 강의 여러분이 이메일 시작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정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메일을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면 또는 저처럼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신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유용한 표현들을 이렇게 픽업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히 비즈니스 이메일은 straight to the point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인삿말을 한 문자만 간단히 쓰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인삿말 저는 I hope you 시리즈랑 덧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다 똑같아요 잘 지내고 있으시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I hope you're doing well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It's just a matter of preference 단순히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다 내가 진짜 똑같기 때문에 또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hope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 평소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에서도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뭐 great 대신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productive 생산적인 많은 거를 이룬 I hope you're having a productive day I hope you're having a productive week 이렇게 응용했을 수 있다는 거 생산적인 한 주 많은 일을 처리하고 많은 업무를 다룬 많은 거를 이룬 결실이 많은 그러한 productive week 또 I hope your day started on a good note note 이라고 하면 특색 분위기라는 뜻이 되는데요 I hope your day started on a good note I hope your week started on a good note 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가 또는 이번 한 주가 되게 기분 좋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로 기분 좋게 시작되길 바란다 I hope your day started on a good note I hope your week started on a good note 물론 이건 주로 아침, 오전이나 또는 주 초에 자주 쓰는 문장이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I hope your day started on a good note I hope your week started on a good note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용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I hope your day started on a good note I've attached the document we discussed 우리가 얘기했던 서류 첨부했습니다 I've attached the document we discussed 자 그럼 I hope 시리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메일 인삿말은 I hope 시리즈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에 연락하는 상황에서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주말 잘 보내시었길 바래요 I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또는 long weekend 이렇게 금, 토, 일, 토, 일, 월 주말 끼고 이렇게 휴일이 있는 그러한 long weekend 이런 상황에선 I hope you had a great long weekend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또 이건 은근 잘 못 쓰시는 것 같은데 I hope your day is trading you well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I hope your day is trading you well 어차피 trading you well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이티브가 스몰 토크로 How's work trading you? 뭐 일은 어때? How's work trading you? How's life trading you? 뭐 잘 지내지? 잘 살고 있지? 이렇게 treating you 이 트리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 hope your day is trading you well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 I hope life is treating you well 맨날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day 요거만 쓰지 마시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거 좀 섞어 써주세요 또 상대가 휴가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때 I hope you enjoyed your vacation I hope you enjoyed your time off 휴가 잘 보내셨게 뭐 잘 쉬었길 바래요 I hope you enjoyed your vacation I hope you enjoyed your time off I hope you enjoyed your vacation 쓸 수 있는 거죠 동료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그러한 사이 또는 내 성격상 농담을 편히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 그러면 쓰시면 돼요 I hope you're surviving another work week 이번 주도 잘 버티고 있지? 약간 유로한 느낌 I hope you're surviving another work week surviving 막 살아넘고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월요일보다는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요쯤에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영어로 농담하기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메일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평소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그러한 동료 사이라면 이렇게 가볍게 뭐 수요일이면 Happy Hump Day Hump Day 라고 하면 오늘 고비 직장인들에게 있어 수요일은 그 한 주의 고비나 다름이 없잖아요 Hump Day 그래서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다 Happy Hump Day 요걸로 인사말 할 수도 있고 Happy Hump Day 또 내가 상대에게 계속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좀 미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농담 섞인 표현으로 It's me again 이것도 저도 여러 번 받아본 것 같아요 Hello It's me again 또는 I swear this is my last email for the day I swear 대신에 I promise 이걸 써서 I promise this is my last email for the day 아 내가 계속 이메일 보내서 미안해 진짜 2원이 마지막 이메일이야 This is my last slide for the day I think 이외에도 뭐 Only two more days until Friday 금요일까지 이틀 밖에 안 남았다 Only two more days until Friday Only one more day left in 2003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인사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소 말투나 상황에 따라 불편하지 않다면 이러한 캐주얼한 농담도 섞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동료 사이에서 인사말을 생략할 때도 많아요 뭐 바쁘니까 간단히 할 말만 하는 거죠 내가 맨날 맨날 좋은 하루 보내고 있으시길 바래요 이것만 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메일 인사말을 생략하고 Hi soul Just checking in to see how things are going on your end 이렇게 Hi soul 이것만 쓰고 바로 용건만 간단히 얘기할 때도 많더라고요 Just checking in to see how things are going on your end On your end 너 쪽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너 쪽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확인차 연락해봐 Just checking in to see how things are going on your end On your end 이거 대신에 뭐 Just checking in to see how things are going with 대상 뭐 뭐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차 연락해봐 또는 Just checking in to see we're on track to meet the deadline 마감기한을 맞추는데 문제없는 일정인지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차 연락해봐 Just checking in to see we're on track to meet the deadline Try to meet the deadline 이렇게 Just checking in to see 뭐뭐 한지 보려고 확인차 연락해봐 Just checking in to see 이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 Just checking in to see if you're doing okay What are you doing? Checking in to see how it's going in Bosnia 자 그럼 이번엔 오랜만에 지인이 나이에 연락한 상황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전 회사 상사 또는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 It's so nice to hear from you 이렇게 소식 들으니까 되게 반갑다 It's so nice to hear from you 당연히 nice 대신에 It's great to hear from you It's wonderful to hear from you So nice to hear from you 또는 What a nice surprise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We're a nice surprise 이외에도 It's great to see your name in my inbox 그냥 평소처럼 그냥 메일을 열었는데 되게 반가운 이름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해 줘야죠 It's great to see your name in my inbox 아 너가 이렇게 이메일 보내니까 연락하니까 진짜 반갑다 이것도 되게 설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표현 It's great to see your name in my inbox 또 내가 상대의 이메일에 답변하는 상황인데 좀 늦게 답변한 거예요 그땐 I apologize for the late reply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렇게 그냥 예의상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늦게 답변대로 죄송해요 I apologize for the late reply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m sorry took me a while to get back to you 이렇게 연락드리는데 너무나 오래 걸려 죄송해요 다시 회신드리는데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I'm sorry took me a while to get back to you 단순히 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가 요청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걸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Get back to 사람 누군가에게 회담을 목적으로 연락하다 I'm sorry took me a while to get back to you 또 I'm sorry it's been so long since my last email 아 마지막에 너한테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오랜만에 답장해서 연락해서 미안해 I'm sorry it's been so long since my last email 이건 특히 바빠서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하는 상황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I'm sorry it's been so long since my last email I'm sorry it's been so long I've been so busy 또 상대가 나한테 어떠한 정보를 말해주고 공유해준 상황이에요 그럼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나에게 말해줘서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제안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Thank you for sharing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저와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information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특히 별로 관심이 없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받았을 때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me Thank you for reaching out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인사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Thank you for reaching out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me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Thank you for reaching out 이것도 자주 쓴다는 거 연락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reaching out Thank you for reaching out Thank you for reaching out about my group At this time we will not need any additional support 마지막 내가 상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상대가 나한테 되게 답장을 빨리 해준 거예요 빠른 답변 고마워 Thank you for the quick response 또 Thank you for getting back to me so quickly 그렇게나 빨리 나에게 회답해줘서 고마워 답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getting back to me so quickly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자료 요청했는데 진짜 빨리 내가 요청한 서류 보내준 거죠 Thank you for getting back to me so quickly Thanks for getting back to me so quickly 근데 요구하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또 Thank you for the quick turnaround 요게 떠오르네요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 내가 어딘가에 뭔가를 맡겼는데 한 바퀴 돌아서 빨리 돌아온 거예요 작업 완료 처리 Turn around Thank you for the quick turnaround 빠른 작업 완료 처리 고마워 Thank you for the quick turnaround Thank you for the quick turnaround Thank you for the quick turnaround 이것도 정말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Thank you for being responsive responsive 라고 하면 즉각 반응하는 대응하는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뭔가에 즉시 대처해주셔서 바로 답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responsive 이거는 되게 유용한 문장인 이유가 실제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이메일을 보낼지라도 그냥 내 이메일을 읽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나에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메일 답장을 보내준 거잖아요 또는 A는 힘든데 B는 어떨까요? 이렇게 나에게 뭐 대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반응을 해주셔서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responsive And I am so grateful to President Biden For being so responsive He called me immediately 이것도 되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메일 인삿말로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아 이거 다 진짜 이메일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쫙 한번 봐보시고 나서 내 말투 내가 평소 자주 쓸 수 있는 문장만큼은 꼭 확실히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